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네 오늘 저희 세븐틴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뭔가요? 여러분 저희 세븐틴의 TOP 10 MOST MENTIONED K-POP ARTIST IN THE WORLD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! 네 저희 세븐틴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캐럿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트위터를 통해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트위터에서 자주 만나요! 예스! 영어로도 한 번 해주세요 네 영어로도 해주세요 저희 세븐틴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븐틴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븐틴의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보내주세요 세븐틴을 보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세븐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